유튜브 라이브 방송 신고하는 방법 개인 정보 침해, 증오성 표현, 괴롭힘, 저작권, 유해한 콘텐츠 등 자극적 라이브 방송으로 슈퍼챗 계좌 후화만으로 돈을 벌고 신고당해서 채널 정지당할까봐 영상 바로 비공개나 삭제 처리하는 나쁜 유튜버들 이런 유튜버들은 동영상 녹화에서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튜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유튜브 연구정지 90일 내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연구정지됩니다 연구정지 후에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다시 하더라도 계정정지됩니다 슈퍼채널은 신고해도 정지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육방송이나 음악방송은 어느정도 허용되나 수익창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각사라고 유튜브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건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그러니까 창작물, 사진, 목소리 같은 겁니다 당사자가 신고하면 신고 즉시 동영상 차단되고 경고 먹습니다 90일간 3회 연속 신고 당하면 바로 연구정지 폐쇄됩니다 업로드된 동영상을 신고하는 방법은 쉽지만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타당한 이유 없이 동영상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신고는 많은 사람들이 할수록 효과적입니다 한 명의 회사는 인공지능 구글 AI가 신경을 안 쓰거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알아차리고 해결해줍니다 다행히 유튜브에서는 업로드한 동영상보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신고 건을 더 빨리 처리합니다 우선 컴퓨터로 신고하는 법 실시간 방송에 들어갑니다 신고해야 할 장면이 나올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일시정지 버튼을 꼭 누릅니다 그래야 구글 AI가 실시간 증인 방송에 그 타임 스탬프에 들어가 확인을 합니다 깃발 모양의 신고를 누르세요 동영상 신고란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선택한 이 하나 더 나오면 그것까지 선택한 후 다음을 누르세요 동영상 신고란에 선택한 타임 스탬프 시간이 표시되는군요 추가 세부 정보를 입력하세요 개인 정보 침해, 증오성 표현, 괴롭힘, 저작권, 유해한 콘텐츠 등 유튜브 정책 위반에 해당되는 단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로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신고 버튼을 누르세요 신고자는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송 유튜버는 신고자를 알 수 없습니다 단 개인 정보 침해나 저작권 등은 신고자가 직접적 피해자이므로 신고자를 알리며 신고당한 유튜버 방송도 바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 자체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할 채널을 검색하세요 채널을 클릭하세요 정보란을 클릭하세요 깃발 모양을 클릭하세요 사용자 신고를 클릭하세요 문제되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다음을 클릭하세요 업로드 큰 동영상에는 문제가 없다면 동영상은 체크하지 말고 그냥 다음을 누르세요 그리고 신고하고 싶은 내용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채널은 라이브 방송에서 개인 정보 침해, 증오성 표현, 괴롭힘, 저작권, 유해한 콘텐츠 등 한다고 적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영어로도 디스 채널 톡스 어바웃 퍼서널 인포메이션 인프린지먼트, 헤이트 익스프레션, 헤러스먼트, 카피라이트, 한폴 컨텐츠, etc. 온 라이브 브로드캐스트 에브리타임 이제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에서도 별다를 것은 없지만 유튜브를 PC모드로 접속하시는게 좋습니다 핸드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을 PC모드로라고 검색해보세요 핸드폰 모드로 그냥 신고하셔도 상관없지만 PC모드로 하셔야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이버범죄에 전화하시거나 방송통신심사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세요